ㄷㄷ 자리에 앉아라. 자나들 깨우고 소리 시작할 테니까 오늘 새로 돌아온 친구다. 싸우지들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너희로 회사해라. 반갑습니다. 이성우라고 합니다. 친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. 쏙 자들어라. 아유.. 하아.. 아... 아우.. 아우.. 아아.. 아.. 아.. 잘 지내줬네, 성은철이다. 아이씨, 이빠 개미새끼들. 아이씨, 이빠 개미새끼들. 어디서 나왔노? 두 친구. 아, 진짜? 너 바로 옆밖에 아이가? 뭐고? 뭐 때문에 전화왔노? 사고치나? 싸웠다. 친구끼리 싸우고 와그라노. 어, 어? 엄마 뭐 밥 저기 있는거 아이가? 너무 잘나간다는데. 엄마. 담배 안쓰고 나. 그라구 그런 얘기 하지마라. 이제 살도 빼고 잘생긴 집 따듬아. 그라구 뭐 고등학생 내가 그라구. 공부해야지. 왜 그래? 그마랑. 그마랑 다 했겠다, 전화왔노. 와, 시골. 니가 그 새끼야. 세가지 찍힌 새끼가. 아, 저걸이 깼나? 아, 시골. 시골, 전화 안되니까 그런거니까. 아, 그마랑 왜 그라지. 옛날에 착했는데. 야, 이제 성우도 우리팸인데. 그렇게 한번 조지러 가자, 진짜. 애가 이제 다 친구지, 어? 친구끼리 싸우고 하지마라, 좀. 좀 팔린다, 이 새끼들아. 야, 성우. 근데 밥지역같은 놈은 참 없당기나? 와, 그렇게 심심하면 참았어, 이제. 이제. 어? 필라왕이 풀게. 어? 얘도. 잘 풀게. 하하, 은철이. 종칫다, 가자. 하하, 은철이. 아, 시야. 시야 너무 빠르네. 가자. 성우, 병아갈래? 아, 진짜. 오늘 내 샤패 쩔지 않았나? 봤나? 어? 근데 너희 왜 돈도 없으면서 피방가자, 너? 아, 아까 지갑 주워줄 때 보험이 많아있더만. 야, 안 밀렸으면. 내 먼 것도 아닌데. 그러면 개새끼지. 다음부턴 미리 말해라. 네도 필요한 돈이라서 뭐 빌려줄 수도 있다, 이거. 알겠다, 알겠다. 미안해, 성우. 다 풀어라. 어? 주혁이. 와, 시야 오랜만이네. 살 존나 뺐다더만. 잘생긴 짓네. 근데 뭐, 길빵도 치고 잘나간데. 은철이 오랜만이네. 잘 지내나? 야, 존나 잘 지내지. 내가 가노? 희망 가노? 응. 그래. 걸어. 아, 주혁이. 그러고 길빵 치고 다니지 마라, 인마. 그러다 젖될라. 봐보라고. 아, 도 아니고 싸우고 다니지 말고. 알았나? 알겠다. 너도 조심히 들어가라, 애. 아이, 새끼. Jerzyy아, 내가 전율이란 holder. 폴 형, Black hook. 기ターined 고마워! 땡큐! 뭐고? 담배 힘내 어, 필라 피고 싶어 필라서 피든지 진짜고 한번 사줄까? 그게 아니고 은철이 담배 없는 줄 알았지 그니까 형아, 사줄게 그런 거 아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라, 은철이 니가 더 넓히고 싶으면 말해라 친구끼리 담배 하나 나눠 피는 건 그런 안아 아니다 고마워! 잘 차는데 성워! 이야 아 아까 보아이 담배 있드만 내까리만 둬 쌍대라서 내까리 없다 아 맞나? 나 그라마 담배 한가만 사 둬 우리집 돈도 없고 그래갖구 내일 줄게 그거 없다 빨리 가야된대 간대 아씨가 내일 준다고 안 빌려 둬 씨바 내가 담배 셔틀이가 아 이 새끼 존나 족해봤드만 개새끼네 존나 누가 돈 안 갚는다나 빌리면 갚나 접대 피방비도 안 갚드만 씨바 새끼가 씨바 나 봐봐 어 나 봐봐 나 봐봐 이 새끼가 말 준다 족같지 않나 아이가 은철이 이러지 말자 친구도 아이가 마 씨발놈아 그러하면 친구한테 담배 값도 못 빌려주나 개새끼야 어? 어디서 친구라는 씨발놈아 어? 확 풀어라 은철이 은철이 그만해라 친구끼리 왜 그러는데 아니 너도 은철이 안 갚으면 내가 갚을게 그만 그런거 아니다 자 봐봐 야 야 야 야 야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고맙기 상우 내일 갚을게 시현아 뭐고씨 아 씨 이리 와 뭐래? 기말기간에 무슨 소리고 어? 학생이 말이야 여튼 나는 먹지 않겠어 성운이 마이 물어 고마 안 먹는다고 딸내미 성운이 시켜준다고 내를 아 자 간다 어디고 아 그릇 김 лем patient 고소 요거 먹어봅시다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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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아 소 고춧가루 한철이 편의점에 폰 충전 좀 맡겨올게 뭐고 불러놓고 빨리 온나이? 어? 저기 또 보네 은철이 뭐하노? 형아 니도 와서 앉아라 같이 한잔하자 이야 살을 어째 뺐노? 신기하네 막 쓰겠지 아 잘 나간다잉 아 맞다 니 손 알제? 니가 엄마 대가리 꼈다메 운동하나 뭐하노? 애 펠려고 운동했나? 무튼성우랑 같이 있었는데 금방 잠깐 어디갔거든 금방은 같이 한잔하자 남자 시끄들끼리 공행있지 말고 그래 뭐 다 옛날 일 아이가 그래 인마 잘생각했다 남자끼리 족같으면 한달이 하고 그러고 마는거지 맞다 족같은데 한달이 할래? 어? 아니 그냥 뭐 오랜만에 니 보니까 옛날 생각나지 농담이다 이야 추혁이 잘나가긴 잘나가는답네 나한테 다 있겠죠 농담도 하고 너 항상 사람이 옛날 같을 수 있겠나 사람은 친하다 뭐지? 시비 거는건가? 아이 저기 오랜만에 만나갖고 아니라노 시바 짜증나그러 맞나 아이가 어깨 툭툭 치지 마라 저래 어깨 아이 시빨놈이 내 새끼 치지다니 니가 했던 것 처럼 아주 차이삭차이삭 때려줄게 니가 했던 것처럼 아주 차이삭차이삭 때려줄게 숫자 세라이 딱 30대만 때리고 보내줄게 팔 안치우나? 뭐고 이 새끼야 어? 시끼야 어? 어? 네 네 네 네 어?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새끼야 어? 어 인성수네 이 새끼가 어? 야 아프나? 아파? 어? 어? 가위바플라이 이 새끼야 어?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어? 희 한 벅 한 벅 아는젠아 새라이 따이 하나 두다 그게 새라 새끼야 셋, 넷, 다섯 끄지라 흥철아, 도초만 할래? 삼촌 줄 때 빨리 끄지라 안 뛰나, 새끼야! 안 뛰나, 새끼야! 안 뛰나, 새끼야! 안 뛰나, 새끼야! 미리 지대한다 자 그럼 내가 로킹 날리고 일단 원툭 꺼졌거든 근데 니 얼굴 말해? 십장난 거 없네 아 들어봐봐 근데 갑자기 뒤에서 한세기 잡는 거라 그래서 자꾸 저러서 갑자기 또 한세기 뛰나오대 뭐라가? 저러서 또 뛰어오는 거야 아 십아 그러고 몇쯤 왔다가 십아 안 되겠다 스테이 나와라 그래 십아 좋은 놈에 때려지 또 그 다음에 어? 그 다음에 아 십아 그러니깐 죽어는 거 같거든 저러신끼를 뭐 계속 해야겠네 하.. 누구냐고 몰라 대학생 같더라 내가 십아 다이다이 깼으면 다 이긴대 이 십아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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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